난방 모드입니다. 난방과 온수를 겸용으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난방 온수 선택 스위치를 난방 온수 위치에 놓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난방 램프가 점등됩니다. 룸 컨트롤러 우측면에 있는 온도시간 선택 스위치를 온도 위치로 내려 설정합니다. 난방 수 온도 조절 손잡이를 돌려 원하시는 온도를 40도에서 80도로 맞춥니다. 설정 온도가 현재 온도보다 높으면 가동 램프가 들어오면서 가동이 됩니다. 온수 모드입니다. 여름철에 난방을 사용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난방 온수 선택 스위치를 온수 전용 위치로 놓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급탕 램프가 점등됩니다. 온수 전용 상태에서는 난방이 되지 않습니다. 시간 예약 모드입니다. 룸 컨트롤러 우측면에 있는 온도시간 선택 스위치를 올려 시간에 설정합니다. 난방 온수 선택 스위치를 난방 온수 위치에 놓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난방 램프가 점등됩니다. 슬라이드를 조정하면서 원하는 시간대로 맞추십시오. 10분에서 60분 주기로 작동됩니다. 25분 설정 시는 난방 수 온도 조절 손잡이의 설정 온도에 따라 25분 동안 선 가동 후 35분 정지를 반복합니다. 난방 설정 온도에 따라 연소가 됩니다. 외출 모드입니다. 룸 컨트롤러 우측면에 있는 온도시간 선택 스위치를 올려 시간에 설정하십시오. 전원 버튼을 누르시면 난방 램프가 점등이 됩니다. 시간 조정 슬라이드를 외출로 놓으시면 외출 설정이 됩니다.